요즘 방송은요 리얼리티가 대세입니다 여러분 리얼리티 프로 특징이 무엇일까요? 짜여진 시나리오, 짜여진 각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특별한 방송 장비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앵글을 잡고 카메라 몇 대만 세워두고 계속 틀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나와는 전혀 다를 것 같은 슈퍼스타나 유명인이나 뭐 여러 그런 셀럽들이 나랑 너무나도 비슷한 행동을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하는 그것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시청자와 교감하고 소통하는 리얼리티 프로가 대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리얼리티 프로그램 상당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프로가 하나 있어서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목이 나의 600파운드 인생이라는 TV 프로입니다 여러분 이 쇼는 몸무게가 600파운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70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초고도 비만 환자들이 위장 제거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7년간을 추적 관찰하는 그러한 프로입니다 이 프로를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좀 전에 나왔던 크리스티나 필립스라는 그러한 20대 중반의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를 저는 이 에피소드를 처음 접했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몸무게는 708파운드 약 320킬로그램이었습니다 TV에 비춰진 그녀의 모습을 제가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란 것은 그녀가 자기 몸을 스스로 일으켜서 문 밖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녀가 이제 위장 제거 수술을 받으려면 자기 발로 일어나서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침대 밖으로 나간 적이 수년째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 장정 4명이 침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침대에 걸터 앉아 있으니까 이제 침대를 기울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침대 양쪽 끝이 모서리가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시멘트 벽을 다 부숴버려요 시멘트 벽을 다 부숴버리고 벽을 허물고 그녀를 집 밖으로 탈출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힘겹게 도착을 하였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의사를 통해 듣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25살인데 당신 이 상태로면 5년 안에 죽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위장 제거 수술 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그러한 진단을 하자 그녀가요 청천병력을 맞은 것처럼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 드라마틱한 압도적인 장면으로 이제 이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는데요 한 달 동안 식이요법을 통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적정 체중으로 만든 후에 위장 제거 수술을 크리스티나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 150kg을 제거해 버립니다 150kg을 그래서 한 300kg이 넘는 320kg에서 150kg을 이제 제거해 버리니까 170kg 정도 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저 화면은 70kg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100kg을 운동과 식이요법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녀는 이제 체중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수술을 받고 나서 7년 이후의 모든 장면들을 고스란히 이 TV 프로는 카메라 안에 담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대단한데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녀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앵커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자신의 몸에 한 5분의 4 정도를 뛰어내고 이렇게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체중을 뺐어요? 라고 앵커가 묻자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7년 동안 체중이 아닌 체질을 바꾸는데 집중했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체중이 아니라 체질을 바꾸는데 그녀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살을 뺄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카메라 안에 담겨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잘 먹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잘 먹고요 하지만 야식은 절대 안 하죠 그리고 폭식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철저히 유지하고요 루틴에 따라서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패턴으로 삶을 규모 있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화면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건강한 체질로 변화되는 게 육안으로 확연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녀의 체질이 바뀌자 그녀의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초고도 비만 환자였을 때는요 모든 것을 남편에게 의지하였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남편한테 톡 쳐서 아이스크림 사다줘 햄버거 먹고 싶으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햄버거 사다줘 심지어 자신의 용변도 자신의 힘으로 용변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을 철저히 의지하고 수동적으로 내성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한 체질로 점차 점차 변모해 가자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해지자 모든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로 점차 점차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체질을 회복하게 되자 2021년 2월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화면 보여주시면 봤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들 이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고 지금 저 친구가 크리스나 필립스입니다 320kg이던 친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어머니가 되어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체질로 바뀌니까 내 인생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도 건강해진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체질이 변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앙의 체질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훔쳤던 속이는 자 야곱을 떠올리게 마련인데 이 야곱은 그 야곱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약복나루에서 씨름을 하시는데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기고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내리치시면서 나중에 야곱에게 이름을 또 하나 붙여주시죠 어떠한 이름을 붙여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때부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이스라엘 이라는 이 중의적인 두 가지의 의미로 문맥 속에서 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7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27절의 야곱은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뉘앙스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뭐라고 하세요? 그 첫 마디가 어찌하여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부사가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어찌하여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난 도대체 널 이해할 수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야? 라고 묻고 싶을 때 우리는 어찌하여라는 부사를 쓰기 마련이죠 상대방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탄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탄식하셨을까요? 오늘의 본문 27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본구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르다라는 동사의 하이라이트를 치셔야 합니다 이 이르다라는 동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행동을 뜻하는 핵심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 원어성경으로 살펴보게 되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미완료 시제는 반복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 그리고 지속적인 상태를 지칭할 때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성향을 기술할 때 사용된 시제가 바로 히브리 문법에서의 미완료 시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르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NIB 영어성경을 보면 컴플레인, 불평하다라고 직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불평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상태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점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시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27절 말씀 중반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내 길은 여우 앞길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 인생의 앞날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세요? 저는 당신을 두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지지가 않거든요 정말 저와 함께 하신 인만우엘의 하나님 맞습니까? 맞으시다면 좀 보여 보세요 역사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조차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국가의 자주권을 빼앗기고 국가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할 때 식민지 백성들은 정복국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침탈을 당합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참았어요 몇 년만 고생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스스로를 위로하고 야 우리 힘내자 우리 한번 잘해보자 믿음으로 이겨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3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는데 상처가 아무러야 하는데 상처는 아물 줄 모르고 피가 철철철 더 흘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조어 FU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FUD 이것은 세 가지 단어를 합친 합성어 신조어입니다 불안, 불확실성, 의구심이라는 세 가지 영어 단어의 앞글자만을 따서 붙인 단어가 바로 FUD인데요 이것이 바로 요즘 현대 다음 세대들의 심경을 대변하는 그러한 빅데이터다라고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FUD라는 단어는 마케팅 용어였습니다 경쟁사 제품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을 뜻하는 게 바로 이 FUD였는데 요즘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를 겪게 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치 경쟁사 제품의 네거티브 전략을 하는 것처럼 현실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네거티브하니까 그 심경을 대변한다라고 해서 세 가지 심경을 대변하는 빅데이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돈 벌면 내 힘으로 부모님 도움 없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불안해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정말 성공이 보장되고 내 노력이 헛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는 유노멀 시대 아닙니까? 먼저 온 미래입니다 사회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I 기술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인간을 기계가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미래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는요 불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도 나중에 다 기술 기계로 다 대체되는 거 아니야? 첨단 기술에 의해서 나는 잠식되고 나는 다 이제 대체되는 그런 가용품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부모님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부모님이 나 밀어줄 수 있을까? 부모님이 나 유학 보내줄 수 있을까? 부모님이 나 좋은 스펙 커리어 가질 수 있도록 힘껏 나 좀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엄마 아빠도 힘드신데 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이 유노멀 시대에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겪지 않았던 다음 세대의 그 미래의 아픔들과 고난 속에서 나를 인도해 내시고 끄집어내실 수 있을까? 다음 세대는요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부모님 탓하고요 남 탓하고요 시대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불평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불평이 반복되는 것이 진짜 문제였어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불평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롭게 홀로 지내던 아담은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자신의 갈비떼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줬을 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나의 돕는 베필 하와를 진심으로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하와를 왜 허락하셨냐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일부러 찾아가는 길이 아니죠 광야는 어쩌다 잘못 들어가서 가는 길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다 광야에서 불평했다는 것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입성하였으면 그들의 불평은 끝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불평을 하고 있어요 자기 방어적 기업 편집 중에 걸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모두 망각한 채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땅에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왕에게 당신 말고 다른 왕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난에 입성하여서도 가난한 사람들처럼 왕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불평합니다 둘러쳐도 맺쳐도 불평하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불평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불평의 문제는 어떠한 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고 해결되는 채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내 인생의 결핍이 채워지면 불평이 사라질 것 같은데 금세 또 다른 결핍이 보이고 또 다른 아픔이 생기고 또 다른 고난이 생겨서 또 다른 불평거리 속에서 허우적 되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제리 브리지스가 쓴 크리스찬이 꼭 이겨야 할 마음의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보시면 크리스찬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발합니다 인간이 짓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 그리고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다라고 제리 브리지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얼마나 많은 원망 속에 살아갑니까?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일반 보통 성인이 하루에 약 15회 정도 불평과 원망을 입술로 내뱉는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15회 이상이 되면 나는 과한 겁니다 15회 미만이라고 해서 안정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인 존 고든 박사는 불평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존 고든 박사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불평은 채움의 문제가 아니라 체질의 문제라는 거죠 내 인생의 결핍이 사라지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체질적인 문제가 바로 불평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불평이겠죠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의 죄된 본성 그것이 바로 불평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체중을 줄일 게 아니라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어야 하듯이 불평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는 내 체질을 먼저 바꿔야만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불평에는요 여러분 네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단계씩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단계는요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입니다 내 머리보다 입술이 더 빠른 거예요 이성보다 본능이 더 빠른 겁니다 머리로 제어하고 싶은데 잡히지가 않은 빛의 속도로 불평이 계속해서 입 밖으로 나가는 거죠 2단계는요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 여러분 1단계랑 2단계의 차이를 아시겠죠 의식을 합니다 내가 불평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의도적인 불평이다라는 것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 2단계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불평하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하고 노력했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을 때 우리는요 불평을 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막 토로하는 것이죠 아니면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2단계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의 합리화, 불평의 자기 합리화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합리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의식적으로 부정의 언어를 끊어내고 긍정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의식하지 않으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가장 좋은 단계죠 3단계가 습관이 되어서 체질이 바뀌게 되면 4단계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충분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 4단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셀프체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몇 단계에 해당하시는 것 같으세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오늘 부부 동반으로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서로 배우자를 향해서도 한 번 진단을 해주세요 당신은 1단계야 당신은 2단계야 이런 식으로 서로 진단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배우자가 더 나 박하게 진단하고 심각하다고 진단해서 싸우시면 안 돼요 금요기도에 오셨다가 그러다가 세계 4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 이렇게 불평의 여러 단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몇 단계인가를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2, 3단계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 안에 검증이 필요하지만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3단계를 유지합니다 3단계가 뭐죠?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불평이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축복의 언어, 기쁨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거울을 보면서 그리고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면요 제 영혼의 경고음이 깜빡깜빡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막 사이렌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2단계로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단계가 무엇입니까?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것이죠 불평의 명확한 의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 단단히 삐진 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집이 더 좋은 곳에 살았더라면 우리 집 평수가 더 넓었더라면 아니,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나를 정말 내가 원했을 때 팍팍 밀어주셨더라면 아니면 우리 자녀가 더 성공하고 더 돈 많이 벌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원망을 하늘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빵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직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의 보혈이 내 영혼 가운데 유효하다라는 그 복된 소식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입술의 원망과 불평은 깨끗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 말씀 저희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운전할 때 운전자는 왼편에 앉습니까? 오른편에 앉습니까? 헷갈리세요? 왼편에 앉죠 왼편 근데 왼편에서 30년 동안 운전하신 분이 일본 가시면 왼편에 앉아서 운전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선 자동차 운전석이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체질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던 나의 체질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체질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체질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의 언어가 사라지고 긍정의 언어가 나오는 거죠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해보세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 영혼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해보세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체질 개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코드 두 가지 성공 코드 두 가지를 제시하세요 자 이스라엘의 체질 개선 프로젝트 첫 번째 코드명은 무엇이냐 코드명 T입니다 T 이것은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프로필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자신을 신뢰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자신의 프로필 첫 번째 프로필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비단 이 본 구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입술로 고백하는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전능하사 무엇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의 첫 시작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은 첫 번째 자신의 프로필에 기록을 하십니다 한 줌의 흙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기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걱정하지마 두려워하지마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다 만들었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어 의사가 안 된다고 걱정하지마 의사를 지은 것도 나고 너를 지은 것도 나야 그 질병 내가 온전히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는 프로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28절 중반 이하를 보시면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아니하심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음을 뜻하고요 그 뒤에 있는 명철이 한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 털끝까지 세신바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지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알지 못하시는 돌발 변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공급자 하나님 공급하신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세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핍이 왜 주어졌을까요? 제가 교구 목사로 예전에 섬기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결핍이 없는 성도님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분에게 결핍이 있을까? 저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시고 또 신앙심도 너무 좋으시고 재정도 튼튼하시고 자녀들도 믿음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게 쓰임받고 있는데 저런 분한테 고민이 있을까? 그런데 교구 1년차 때, 2년차 때, 3년차 때 그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점차점차 친밀해지면서 속에 있는 자신의 결핍을 기도 제목으로 오픈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핍을 주셨을까요? 그 인생 망하라고요? 그 인생 막 저주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핍은, 우리에게 주신 결핍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재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공급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 감당 못할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불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지? 라고 묻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급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자녀는 최고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죠 불평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하나면 충분하니까 하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 아무런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내 영혼의 체질 개선 프로젝트 두 번째 승리 코드 코드명 H입니다 H는 호프, 소망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31절 상반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악망하다라는 이 동사를 NIB 영어성경은 호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도 나아가서 히브리 원어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심오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악망하다라는 말은요 줄로 묶는다 밧줄로 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것은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밧줄로 꼬고 밧줄로 든든히 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현상 앞에 흔들리고 상황 앞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밧줄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이 자리에 많은 시련 속에서 기도하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것만 같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고난 중에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고난을 딛고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을 악망하는 인생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 나의 믿음의 밧줄을 하나님께 묶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의 팩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공급자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더 큰 팩트를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주님이 지금 내 인생의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요 체질 개선 프로젝트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31절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 영혼의 체질이 불평하는 체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체질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새 힘을 하늘로부터 임하는 천국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새 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과 같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수많은 동물들 중에 수많은 힘이 센 동물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독수리일까? 저만 궁금합니까? 굉장히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물학자들에 따르면요 독수리의 날개가 여러분 쫙 피면 2m 정도 된다고 굉장히 길죠 양옆으로 굉장히 넓잖아요 너비가 굉장한데 이 2m 정도 되는 날개를 푸드덕푸드덕 거리면 여러분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날아오를 것도 주저앉는데요 그러니까 날아오르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독수리는 어떻게 날까요? 자신의 날개짓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날아오른다라는 것이죠 2m가 되는 날개를 쫙 피고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상공으로 휙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독수리가 비상하는 날개짓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날개짓해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날개짓하고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그 입술을 닫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내 영혼의 체질을 내 안에 함양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개를 펴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하고 성령 충만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기류를 타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천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인생에 못 날아오를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은 능력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장애물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디딤돌로 변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 높이 독수리가 바람에 몸을 실어 날아오르듯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살아보세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내 욕심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 앞에 나의 사명을 늘 점검하며 내 인생의 스탑 버튼과 플레이 버튼을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안에 두고 여러분의 인생의 컨트롤러를 한번 조정해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요 내 힘으로 아무리 날개짓해도 올라오를 수 없던 그 인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일시적으로 피로감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인 힘이 폭발적으로 증폭되었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천성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미국 켄자스 시티에 출석교인 200여 명의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윌보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윌보엔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2006년 7월 무더운 여름 어느 날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불평 없이는 살 수 없을까? 이러한 생각에 그가 사로잡혀요 사소한 질문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엎어버리죠 이 문제로 고민하던 그는 어느 날 불평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뜻하는 영어 단어 스피릿을 이제 새겨 넣은 보라색 팔목 밴드를 만들어서 250개를 만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차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왜 밴드 색깔이 보라색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라색은 변화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더 이상 불평하는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체질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늘 자기 암시를 주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리마인더를 팔목에 달아 놓은 거죠 작은 밴드 하나가 성도들의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임을 의지해야지 이 밴드를 보면서 근데 한 가지 약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른팔에 차건 왼팔에 차건 자기가 차고 있는 주로 차고 있는 손목에서 불평을 할 때 반대편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여서 내가 왼손에 찼다 근데 불평이 딱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왼손에 있는 거를 오른손으로 다시 옮기는 거죠 내가 왼손잡이여서 오른손에 밴드를 차고 있는데 불평을 한다고 하면 왼손으로 옮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내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다는 자기 인지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즘에 교육학에서 굉장히 핫한 개념인 메타인지 개념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기 성찰 능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교회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의 물결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미국 전역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 600만여 명이 참여하는 불평 제로 프로젝트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10년 전쯤에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이 되어서 오래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결코 내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결코 내 조그만 날갯짓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변화될 거였으면 벌써 변화됐겠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때 나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시대의 다니엘과 에스더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와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조그마한 보라색 밴드 하나 차고 성령을 의지하였을 때 600만여 명의 전 세계 80여 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불평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신비해 이 말씀을 새기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요 오륜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꿈미교육국 비전선포식을 하면서 다른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왜 오륜교회는 다음 세대가 부응하냐 그것이 우리 김은호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 때문이다 그 비전을 이루시기 원한 하나님의 스스로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 제가 그렇게 비전을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에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소생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륜교회는요 꿈이 있는 미래의 원포인트 통합 교육을 통하여서 전 세대가 하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한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 동일한 말씀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엄청난 힘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그 무엇으로 자녀를 설득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세대 계승이 되고 여러분의 사명이 세대 통합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대가 함께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공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는요 여러분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3월에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성세대, 우리의 장년세대도 살아나서 오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가정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 가지를 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윌보헨 목사님이 조그마한 보라색 밴드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좀 전에 설명드렸던 우리 큐티 캠페인을 좀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화면을 좀 띄워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카메라를 한번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한번 꺼내 보세요 카메라를 꺼내서 저기 있는 QR코드를 이렇게 비추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스마트폰에 카메라 앱을 실행해서 QR코드를 비추면 자동으로 링크가 팝업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옵니다 신청서, 큐티 캠페인 신청서 하나님, 저희 가정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3월에 소생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가장들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신청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영적인 세대주가 되어서 신청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은요 믿음으로 과감하게 결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온, 오프라인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저희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세미나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영상까지 준비를 했고요 큐티 보조 자료 영상까지 다 있잖아요 큐티를 보다를 또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청년분들께서는 아까 컬러링 할 때 큐티 캘린더에 컬러링 할 때 내가 큐티 책으로 큐티하면 빨간색을 칠하시고요 영상 큐티를 보신 다음에 노란색을 칠하시면 주황색으로 더 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결단을 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결단이 훗날 거룩한 영적인 나비 효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할 즈음에 송구영신 예배 때 2023년 3월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었지 하나의 말씀으로 큐티하여서 온 세대가 함께 통합되어서 세대 계승되고 사명이 계승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었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소생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체질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프로젝트가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던 영적 선민으로 거듭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비상하는 복된 시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